안녕하세요 아르몬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에 올린 레이드 쉐도우 광고영상으로 쉐도잉하자 두번째 편입니다. 매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처음엔 자막없이 듣고 두번째는 해석 쉐도잉을 마지막엔 자막있는 버전으로 들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보스 비기닝즈이네요. 뜻은 뭐 보스의 시작이겠죠? 그럼 아르몬드의 미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잘 들리셨나요? 이번엔 해석과 쉐도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네 여기 보면 당신의 마지막 일은 공격역할로써 거미던전에서 일을 하셨군요. 맞나요? 면접을 보는 상황이고 면접자가 핸드폰, 자소서를 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원래는 자소서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건데 저기서는 약간 패러디식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는 it은 저 자소서 핸드폰을 칭하고 있는거구요. is the right 사실이 맞는지 물어보는 표현이죠. 또 재차 물어볼 때도 가능하구요. 여기서 나오는 as는 보모로써 라는 뜻이죠. 넘어 하겠습니다. yes that's correct. yes that's correct. 네 맞습니다. 긍정의 표시죠. 대답으로 쓸 수 있습니다. it really made my reputation as an attack champion. it really made my reputation as an attack champion. 그게 제가 공격 영어로써의 명성을 떨치게 해주었어요. reputation은 평판 명성입니다. 그 던전에서의 일이 명성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저번 영상 fired 편에서는 as는 모모처럼과 모모하듯이라는 뜻이 있었죠. 여기에서 있는 as는 모모로써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what would you say is your best skill? so what would you say is your best skill? 그럼 당신의 최고의 스킬을 얘기해 주겠어요. 너의 주력기가 뭐냐 라는 뜻이죠. 우주는 뭐뭐 하시겠어요 라는 제안이죠. would you play the game with me? 저랑 게임 하시겠어요? 비슷한거죠. 넘어가겠습니다. best skill. i probably have to save my arcane blizzard. i probably have to save my arcane blizzard. 저는 arcane blizzard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probably가 가능성이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쓰여서 이 스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sounds great. can i see it? sounds great. can i see it? 대단하군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sounds great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긍정으로 반응하는 말이죠. 너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고요. can i see it?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고요. very impressive. welcome aboard. 정말 인상적이네요. 입사를 환영합니다. impressive는 인상적인, 인상 깊은 이라는 뜻이고 aboard는 탑승이라는 뜻이에요. welcome aboard는 배 또는 비행기에 탑승하신 걸 환영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신세다. 이런 말이 있듯 앞으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입장에서 노이텐이 welcome aboard 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choose your champions. raid shadow legends. choose your champions. raid shadow legends. 당신의 챔피언을 고르세요. raid 그림자의 전설. 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막에 들어간 영상을 보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